아아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 물 갖다 드릴게요 네 이따가 물 여러분 선물은 뭘 많이 못갖고 왔습니다. 뭘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미니빵이 뭐야? 뭔진 모르지만 못먹은거 같은데? 까눌르랑 휘낭시에랑 뭐였더라? 마카롱? 아니아니 휘낭, 휘낭시에 그런 친구들 뭐했지? 마들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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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낭시에 까놀라? 까놀레? 네 까놀레 1주어터랑 김풍디제이할때 먹방월드컵 1주 월드컵 주제였는데 카페 디저트류 1위 굽기 중에 그냥 그걸 제가 묶어서만 하면 됐거든요? 아 휘낭시 아니야? 휘낭시? 아 전체중에? 그거 3개를 묶어서 뭐라고 하시는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미니빵 3종 세트야? 휘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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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묶은거 저희가 하나로 묶어도 될거 같아서 묶고나서 이 새친구들 네이밍을 뭘로 할까 아 디저트 간손미 까놀레가 뭐지? 아 아 이거 여러분 저는 거기서 한식 도시락만 먹었다니깐 하하하하 파리 시내를 안갔던건 아닌데 잠깐 찍고 오는 에펠탑 에펠탑 보고 오면 10만원이 깨져요 우버타고 그리고 그 이게 방송을 하러 중계를 하러 국제대회를 가면 일단 안전한 나라여야 좀 돌아다닐 수 있고 근데 이제 파리 같은 데는 그래도 안전한 편이죠 그래서 참 다니기 좋은 편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IBC와 MPC라는 언론 관련 센터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브로드스팅 센터 인터내셔널 브로드스팅 센터 메인 프레스 센터 그래가지고 IBC는 방송국들이 있는 곳이고 MPC는 보통 이제 기자들이 있는 곳 방송 기자들은 IBC에 있고 근데 이제 MPC 메인 프레스 센터 그거는 저기 시내에 있었어요 코엑스 같은데 네 그래서 거기는 사실 일을 일을 빡세게 하더라도 잠깐 잠깐 건물 밖으로만 나가면 파리 도시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정취를 느끼고 커피라도 마시고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IBC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서울로 한국으로 치면 동두천 정도 위치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벌판 황무지 심지어 로켓이 있어요 그 건물 뒤에 그만큼 공항 겸 무슨 로켓? 이렇게 세워놓은 곳 위치가 동두천이라고 거리적으로 거리 그리고 수영장은 딱 일산 진짜 그거는 신도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파리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라데팡스 그죠? 그건 딱 일산 고향체육관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센강은 차타고 지나가면서 잠깐 봤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거의 2주 정도 있었는데 2016년 리올림픽 갔다가 파리에서 경유를 했는데 그때 먼저 혼자 하루 내려가지고 1박 2일 혼자 구경했는데 그 때가 파리를 더 많이 봤어요 그 하루 본 그 때 알차게 보긴 했지만 1박 2일 동안 훨씬 많이 봤어요 일단 수영이 아침 경기 오전 경기랑 밤 경기가 있어서 그 사이에는 이제 IBC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준비를 하고 다시 또 밤에 가고 끝나면 거의 11시 12시 그러니까 집에서 바로 또 IBC 쪽으로 돌아와서 자야되고 그렇습니다 왜 간거냐 아니 그러니까 수영은 현장 중계를 했죠 수영 수영이 이제 하루 이틀 하루 이 두 번 하니까 스눕독 봤어요 스눕독이 수영장에 와가지고 그때 태환이가 엄청 흥분했어 형 형 형 형 스눕독 아니야 스눕독? 막 그래가지고 아 스눕독이 온다고 했어 알고 있었거든요 스눕독이 미국 MBC랑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수영장에 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오느냐 그리고 와도 어차피 저희 일하는 거랑 관련이 없으니까 공연할 것도 아니고 아마 미국 MBC 저희처럼 중계방송 관련해서 오는 거니까 방송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침착맨 포지션 우리는 침착독 침착맨이 파비앙이랑 같이 와가지고 잠깐 중계속에서 막 이렇게 만담하고 뭐 찍고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눕독도 와가지고 그 MBC 중계진이랑 뭐 이렇게 잠깐 말고 그 다음에 가더라고 베테네 어떻게 섭외해 미국이 변건 근데 약간 분위기가 비슷한 거 같았어 흐흫 편안한 해 괜히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미병건 스눕독이 근데 이번에 그니까 여러분 미국 MBC는 올림픽 올림픽 거의 뭐 IOC랑 거의 파워가 동급 혹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IOC의 수입 거의 절반 이상이 MBC가 되는 올림픽 중계권이고 사실상 올림픽의 뭐 그냥 메인이 MBC 위지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번에 시청률도 잘 나왔다고 그러고 근데 미국이 수영이 많이 부진했어요 그래서 미국 MBC가 사실상 다음 뭐 LA올림픽 같은 거는 그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농경은 고사하고 다른 스포츠 아무것도 못 봤어 근데 원래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런 스케줄로 일하면 사실 좀 안되는데 다른 것들도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해야 현지 분위기를 좀 전해주는 게 진짜 너무 갇혀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했어 다행 아닙니까 축구도 없는데 물론 축구가 언제 뭐 메달을 많이 따는 종목도 아니긴 하지만 축구가 그래도 한두 경기 개회식 전에 해줘야 이게 분위기가 확 올라오는데 축구가 없으니까 개회식 전까지 조금 분위기가 늦게 올라왔고 네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음 의외로 양궁이 되가지고 어 sbs의 전략종목 이렇게 힘을 준 뭐 이렇게 물론 다 힘을 줬지만 최전선이 그쪽이었다 네 총칼활의 민족 그쵸 원딜의 민족 수영이 그쵸 일단 수영은 그 김우민 선수가 메달을 따주긴 했는데 황선호 선수가 생각했던 어떤 그 정도에 그게 안 나왔고 저희가 보기엔 어떻게든 수영장의 깊이도 그렇고 임시 수영장이라서 미국의 언론들도 약간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왜 이렇게 월드 레코드가 안 나오나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보통 1,2일차에 쭉쭉쭉 나와야 이제 분위기가 수영장으로 싹 시선이 쏠리는데 약간 임시로 수영장을 팠고 좀 얕게 팠고 근데 이제 호주 브리즈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더 낮은데도 더 얕은데도 세계 기록이 나오고 그랬던 곳인 걸 보면 임시 수영장의 어떤 특징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되지만 기록이 어쨌든 굉장히 안 나오는 경기장이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선수들이 약간 영향을 받은 부분 약간 뭐 똑같은 거긴 하지만 그리고 또 김우민 선수가 800,500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장거리를 중계방송으로 또 보는 어떤 재미도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약간 수영장이 한 이틀 3일 3,4일 3,4일차 이후에는 약간 다른 종목 쪽으로 시선이 확 넘어간 부분이 있죠 우산역도 아쉽고 이번에 역도의 재미에 저도 물론 역도는 원래 재밌는 종목이에요 볼 때는 근데 중계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 짜릿함이 꿀잼 종목이죠 진짜 올림픽의 근본 종목 아니겠습니까 고대 그리스부터 있었다 남순이 동직 2,4일 다시 1,4일 땅 5,4일 3,4일 1,4일 4,5일 이용대 섭외해야되겠다 용대도 개고생했는데 침착맨도 첫날 이후에 못봤어요 수영장 왔을때 말고는 꺼질 것 같다 침착맨도 첫날